안녕하세요. 다동차의 모든 것 월드호트업 김도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단값 GLS, 미틀 G클래스로 불리고 있는 벤츠 GLB 모델의 판매 조건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국내 출시를 앞주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준중형 SUV이고요. 차량 크기는 쉽게 생각해서 현대자동차의 특산 크기보다 약 20cm 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넓어져 차급에 비해 리얼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또 3열이 탑재된 7인승 모델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유행하는 차갑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월드호트에서는 현재 GLB 차량 이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리스트료 최저가를 빠르게 안내드리고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 시절 안에 출고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GLB 모델 프로모션부터 리스트료 견적까지 빠르게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벤츠 GLB 모델의 프로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비공식 프로모션 두 번째, 빠른 출고 기간입니다. 첫 번째, 비공식 프로모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GLB 차량은 국내 출시가 9월 중순쯤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미뤄지게 되어 아직 정확한 출시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공식 프로모션은 B20 모델 기준 약 130만원 할인, B50 꼬메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원 할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무래도 신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프로모션인데요. 그래서 저희 월드호트에서는 GLB 모델 차량 리스와 장기 렌즈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 출고식 공식 프로모션을 최대로 넣어드리고 추가로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빠른 출고 기간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로는 현재 GLB 모델의 인기가 정말 높기 때문이에요. 빠르면 10월부터 출고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원하시는 색상과 옵션을 사정 계약으로 선택해야지만 10월 안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를 일단 배정받기를 원하시면 계약금을 벌어두시고 잔액에 대한 부분은 차차 결정하셔도 되는 부분이라 부담 없이 벌어두셔도 되십니다. 혹시라도 고객분의 사정에 의해 해약하실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전액 환불이 가능하오니 계약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또 월드호트에서는 여러 딜러사의 제휴 관계로 희망하시는 외관 색상, 내부 시트를 선택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기다림 없이 출고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GLB 모델의 초적화 리스 견적 빠르게 안내 시작해보겠습니다. GLB 220 모델 차량가능 5,420만원 250 꼬메틱 모델은 6,110만원인데요. 자동차 리스로 이용했을 때 최적화 리스는 얼마일까요? 60개월로 진행했을 때의 220 모델의 기본 조건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프로모션은 0원 리스 기간은 60개월 주행거래는 2만km 소비비용은 30% 잔존가치는 42%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선수금 30%일 경우에는 월 납입금은 48만 7,500원 보증금의 경우엔 73만 1,500원입니다. 이번엔 250 꼬메틱의 60개월로 적용한 리스 견적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프로모션은 0원 리스 기간은 60개월 주행거리 2만km 초기비용 30% 잔존가치 42%로 똑같이 설정해보았는데요. 선수금 30%일 경우에는 월 납입금은 54만 9,600원 보증금의 경우엔 82만 8,700원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위 견적서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 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서입니다. 실 출고 시에는 당연히 위 견적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리고요. 월드호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정직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드린 최저가 견적과 관련해서 추가 비공식 서비스와 서정계약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되는 프로모션과 혜택도 언제나 발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벤츠 GLB 차량 자동차 리스로 이용했을 때 산출되는 최저 월 납입금과 비공식 프로모션 핵심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출고 가능 기간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가능한 상태이고요. 현재 GLB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정계약을 통해 재고를 선점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공식 프로모션은 아무래도 신차이기 때문에 많이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월드호터에서 비공식 프로모션을 통해 GLB 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월 납입금과 서정계약 문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소개 번호 혹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빵빵한 친구 서비스와 친절한 응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가성비 최강 신차입니다. 링컨의 코세어 모델 자동차 리스로 이용할 시 산출되는 최저가 견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